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쓴 양서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선거 부정을 해친, 파헤친 책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교희님께서 박사님 부정성과 외면한 대가를 윤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빼지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하태경 의원이 얼마나 빼지게 느꼈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힘당 위기론. 홍명표님 고맙습니다. 두 차례나 계속해서. 이 국힘당 위기론. 여러분, 절대 제가 국힘당을 위의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어제도 이제 어제 이야기한 것은 이 문화일보 칼럼인 거죠. 이런 추세를 뒤엎을 획기적 전략이 없으면 지난 총선치는 180도 정도의 참편은 아니더라도 제1당을 탈환하기는 어렵다. 문화일보 사슬입니다. 문화일보가 결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국민의 힘을 어렵게 하겠어서 이런 글을 쓴 건 아닐 겁니다. 결론은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르지만 어떻든 상황 판단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중앙일보가 비슷한 여당 기세를 올리던 환동은 효과의 한계 등다라 커진 반윤포위망 국민의 힘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용은 여러분들 먼 거 하니까 국힘을 포위한 이런 소위 법냐 세력들의 약진이 눈에 부실 정도이기 때문에 국힘이 전략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한동은 효과가 한계가 봉착했고 국힘이 새로운 톨 발굴을 만들지 못하면 어쩌면 패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국힘의 어려움을 중앙일보는 지금 저렴해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륜에 포위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시라고 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견해를 한 번 짧게라도 말씀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는 사전 투표를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절대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공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주장만은 전혀 엉뚱하게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선관위 직원들의 선의에 기반을 둔 그런 주장보다도 저는 인간 자체를 그렇게 크게 믿질 않는 겁니다. 그게 선관위 사람이든 반선관위 사람이든 더블당 사람이든 국힘당 사람이든 간에 제가 믿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노력해서 선거마다 만들어낸 바로 후보의 득표수 자료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람들도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이견을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왜?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 조작해서 만들어서 국민들이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선관위 사람들의 입을 저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의 양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선관위 사람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만들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고 그것을 마친 다음에 보무도 당당하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역대 선거의 선거 데이터 역대 선거의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저는 믿는다는 거죠. 그건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계략도 없고 모략도 없고 위정도 없고 거짓도 없고 사기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선거 데이터가 뭘 이야기한 겁니까? 2014년도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국내 부재자 투표와 국외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계속해서 조작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제야 전문가 제야 h님 제야 k님 장영우 대표 같은 분이 그렇게 일을 해 주셨는데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지금 전수조사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2012년도 총선 여러분들 16년도 총선 2017년도 대통령선거 그다음 내일 발표할 2018년도 지방선거 2022년도 총선 2022년도 대통령선거 모든 선거에 대해서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대한 전수 분석을 마친 거 아닙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밝히자마자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후속 자국을 뭘 했습니까?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해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진짜 투표자 두 명당 더블당 후보 이름들을 기표된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어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름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던 2022년도 동작구 어뢰서는 진짜 투표지 세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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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투표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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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투표지 그렇게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 북조선인민공화국이 발표했습니까?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 발표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료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그걸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김용빈 노태학 체제 박찬진 노태학 체제 김세안 노태학 체제 조혜주 권순일 체제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륜에 포위된 국민의힘이 어떻고 우선 출구를 만들면 국민의힘의 서광이 비칠 것이다 다 뭡니까? 제 눈에는 그냥 사기성이 농후한 주장들인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그렇게 뭐죠? 비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소한 일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90% 이상은 뭡니까? 가두리 양식장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누가 지금 만들었습니까? 온화가 누굽니까? 선관인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해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현주 후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규칙을 이용하는지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전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의 용인정 이현주가 여러분 출마하는 장소에 4.15 총선 수준 정도로 조작을 하게 되면 13,610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6.58%를 뻥튀게 해가지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들을 조작하게 되면 위조투표지 22,201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9.61% 에이 그냥 쌍 그냥 다 뒤집어 두 장 다 한 장을 집어넣으면 위조투표지 47,974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18.41%로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예상이 가능합니까? 전산조작의 가장 큰 특징은 규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규칙은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규칙을 사용해서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제조했기 때문에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가지고 역으로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제조공장인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작업을 받아가지고 제야 H님의 작업을 받아가 제야 전문가가 뭘 찾아낸 겁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진짜 진짜 한 장을 할 건지 그러면 13,610표를 집어넣을 수 있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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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가짜 한 장을 하면 22,201표를 붓고 그냥 화끈하게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하면 뭡니까? 47,974표를 집어넣을 수 있고 13,610표를 집어넣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서 만 표 정도 집어넣으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강남 상구에는 전표하는 겁니다 22,201표 정도를 집어넣게 되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정 선거구에 22,201표를 집어넣으면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어야 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 등록 없이 이런들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여러분들 완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뭡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뭡니까? 폼 잡고 다니는 겁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너가 똥바가지 쓰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릴 거다 이야기죠 네 눈에는 앞에는 보이는 사람들 다 표처럼 보이지 정신 나간 인간들아 이게 용인정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모든 데를 다 전망할 수가 있는 거죠 4월 10일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런 다 복원시킨 당대에서 그 상태에서 조작감을 입력하면 이렇게 이런 결과가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거냐 이야기죠 나는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가는 것을 다 침묵하고 그냥 다 깔아뭉개는 걸 보게 되면 경악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집단체면의 이름들 그냥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용인정 용인정이 아니고 그냥 숫자만 바꾸면 만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만표는 그냥 세 장당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을 하게 되면 만표를 집어넣는데 만표 집어넣으면 마포갑에서 이기겠습니까 마포의뢰에서 이기겠습니까 동작구의뢰에서 이기겠습니까 동작구갑에서 이기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가장 자랑하는 에이스컵 여러분들 후보인 나경훈 후보도 만삼천표 집어넣으니까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이거를 국힘이 아무 일도 안 한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qr코들 여러분들 무슨 바코드를 고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정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표지 득표수 조작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개수기를 먼저 하고 전면 수개표 다 구란 겁니다 다 가짜인 거죠 왜 모든 작업들은 사전투표함이 개표수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다 조작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윤이 어떻고 이런 게 다 그냥 뭐죠 소설 쓰는 겁니다 근본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역대 선거에서 자행되어 온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브레이크를 못 걸면 그러면 이번 선거도 보나 마나다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여러분들 뭐죠 가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이 사람들의 규칙을 워낙에 잘 썼기 때문에 뭐 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만삼천표를 어떻게 쑤셔 넣는지 이게 용인정에서 만삼천표를 집어넣는데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6.58%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투표준을 만사천표 집어넣은 겁니다 세 사람당 한 장씩 더블당 후보와 함께 보너스를 준 겁니다 이거를 갖고 선거안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조작한 거 아니까 데이터를 조작하면 이렇게 다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서구인들에 비해가지고 조금 사고방식 우리가 조금 두리뭉실하죠 네덜란드에서 여러분들 그 네덜란드들이 대부분 다 미사일을 받고 한국의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항공기가 추락해가지고 아마 그게 말레이 항공인가 말레이 항공인지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은 대부분 화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런 사건을 대하는 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사고라고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런 노력하더라도 세상사에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울고불고 안 했잖아요 사고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건 사고인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면 사고는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률의 문제지 꼭 같은 시간에 세월호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수년간 끌었고 국가가 아마 내가 수조원 남아 돈을 퍼부었을 겁니다 과학적 사고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유럽의 여러분 서구 유럽의 작은 나라들 벨지움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역사도 오래됐지만 시민사회를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렇게 볼 겁니다 합리적으로 10번 이상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진 게 선거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것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확신이 쓰는 겁니다 10번 이상 정도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는 다 동일한 조작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법칙을 찾아낸 거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역대 선거마다 동일한 규칙을 사용해서 조작해온 것을 가설을 입증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에 4월 10일 총선에 안 하냐고 선거마다 했는데 안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할 거 아닙니까 내일이나 모레에 여러분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름 조작했는지가 여러분들의 공개가 될 겁니다 새벽에 받았던 여러분들 제야 H님 말씀입니다 2018년도 시도지사 선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입니다 차익값의 맹료한 특징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작을 심하게 했다는 거죠 화끈하게 데이터 검증을 마치고 이상이 없으면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이나 모레부터 2018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 기획해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속였는지를 또 여러분 보실 겁니다 화끈하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특징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답장을 했는가 하니까 같은 분석 대상을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시면 정확하게 윤 대통령 등장 이후에 선거 조작분들이 눈치를 본 증거물이 맹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018년에 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 현저하게 낮은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 눈치를 봤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온 겁니다 계속 계속해왔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 조작이 약물 중도하고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득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빨갛기 위험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겁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익숙한데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권력을 도덕질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는 거죠 너무나 강력한 동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매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최인규 꼴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권력을 도덕질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도덕질해가지고 형님하고 다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용은 안 듭니다 프로그램은 이미 짜놨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안 들고 쉽고 익숙하고 그런데 이익은 엄청나게 크다 하죠 할 겁니다 제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할 거가 남은 거죠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처럼 윤 대통령이 등장했으니까 눈치를 보게 되면 아주 낮게 하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항원 강법을 그동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는 여기 더불당을 보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도 좀 나옵니다 몇 군데는 부산 같은데 의심스럽죠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를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내놓고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을 일부 지역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밑에 2020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더불어민주당은 차익값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항상 당일 투표보다 커다라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플러스값이 조작을 한 거죠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이 깨끗하게 전부가 거의 전부가 플러스값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016년 총선에서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표를 다 집어넣어준 겁니다 집어넣어줬으니까 늘 전국의 모든 곳에서 관해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높은 겁니다 2020년 총선은 말할 것 없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은 표를 전부 다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더불당 후방에 넣어주기 때문에 판별이 쉽죠 이렇게 전부 다 넣어줬기 때문에 관해 우편투표 득표율이 항상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높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걸 누가 했습니까 2020년 총선은 누가 했습니까 권순일과 조혜주 체제 하였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수뇌부들 다 알 겁니다 쉬쉬하고 자기들끼리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입니다 240만 표 여러분들 2020년 2020년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2022년 또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뭡니까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관내 사전투표가 740만 관내 사전투표 1235만 관내 사전투표를 확 이러면 늘린 다음에 전부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차익값이 커집니다 2022년 또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전수조사를 해놓니까 제야 h님이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도덕질한 게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 사람들이 파헤칠 거라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관위 여러분들 지적 수준이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숫자에 남겨진 부정선거의 정거물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공론화 할 거라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나는 선관위 사람들이 무슨 크게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학문이 숫자학이라는 게 있잖아 숫자학 넘버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전부가 다 이렇게 정거물이 다 남은 겁니다 이게 2018년하고 2022년 대통령 지방선거가 여러분들 하면 비교가 그렇게 되겠죠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사회가 다 덮고 선거 부정을 이렇게 조직주로 저지른 자들에게 다 면제부를 준다는 것은 그건 나라로서는 끝나는 겁니다 나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일을 윤 대통령의 등한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 볼 면이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한번 보시죠 이번에 하태경이 당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윤 대통령 이렇게 부정직하게 하셔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부정직한 것을 그냥 뭉개고 대통령으로 책무로 쓰려는데 그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만수무강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차고인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이런 크게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한번 된통당하는 거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특히 2022년도 대통령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항상 특별한 지역입니다 선거에 관해서 이 지역 빼면 여러분들 거의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표를 들이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는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전부가 다 이런들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추정치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230만 표 정도 조작한 것 같다 230만 표 정도를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205대0가 나옵니까 205대0라는 게 뭡니까 205번의 선거를 해가지고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에 승리하는 확률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423대1입니다 더불당이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여러분들 승률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거를 424번 해가지고 423번은 더불당이 이기고 한 번은 뭡니까 국민의당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동전을 비유를 하게 되면 동전 하나 둘 셋 넷 423개를 던져가 전부가 다 안면이 나오는 확률입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가 2분의 1의 423승이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분의 1의 100승이 되게 되면 이 일이 나오는데 숫자가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70승 하면 11회 8059경분의 1입니다 70승 그런데 이거는 몇 승입니까 205승입니다 205승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권력을 도덕질한 겁니다 지시를 한 자들은 특정 정당에 이런 순회 불거고 조작을 수행한 자들은 선관위에 순회 불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모두 다 도덕질해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한민국 선거는 1960년 3.15 부정성에 최인교 꼴이 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중독성이 강한 겁니다 이건 천문학적으로 크고 권력을 도덕질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고 편리하고 익숙하고 편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도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그래도 기쁜 일은 제목을 참 잘 정했네요 그냥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이름 좋지 않습니까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비례대표 투표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에 표를 주시죠 민의원이 아마 제목을 정한 것 같은데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참 잘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가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가 하면 아마 비례대표를 갖고 있는 정당 빼고는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높은 정당이라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어쨌든 사람이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을 이렇게 비례대표면 아마 할 모양인데 3월 18일 아마 이제 당이 공식적으로 노르웨이 대사를 지닌 이병화 대사님께서 자유민주시민들이여 부정선거를 척별하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이 3월 18일 월요일 날 출범 예정입니다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운 길을 민경욱 대표가 이제 시작을 했네요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다른 길이 없을 겁니다 이 길 외에는 모든 정당들이 나라에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민경욱 당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역구는 국힘당 비례대표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이게 가가호호 공명선거 이게 또 운율이 좀 많네요 이시우님께서 이번에 투표 기권하려고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투표장 가겠습니다 또 당원도 가입하시고 후원비도 좀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또 가나다라 근제 순에서 막강한 가나코리아당을 이긴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이미 이제 일성을 거두었네요 원내 의원을 갖고 있는 그런 당을 빼고는 어쨌든 국민의 힘이 선거에 관해서는 전혀 본인이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 정남이가 딱 떨어진 거죠 비례대표는 이름들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이름도 좋으니까 보시고 한권이라는 분이 결국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시네요 이번 연수월 선거에 정의령이 당선되면 김진용하고 민경욱 의원 2명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민 의원이 뭐 그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제가 지역구에 나오나요 정준호님께서 웃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준호님께서 아무튼 뒤집어 쓰는 데는 천재급이네요 정인용께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덧보잡 김경 팔로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여러분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국힘당이 안 됩니다 지역구에서 민경욱 정도가 나오면 한번 해볼만 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또 조작할 거 아닙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젊은 용산 대통령실의 부대변인 출신의 젊은 분을 밀었는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표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참 사람들은 순진한 거죠 모르죠 민경욱 정도를 밀었으면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죠 사람들이 동정표도 좀 많이 나왔을 거 고생했다고 생판 모르는 젊은 친구를 해 가지고 뭘 이기겠습니까 인천광역시 대표일 겁니다 내가 길을 꺾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분이네요 김기흥 용산 아마 대통령실의 부대변인 출신입니다 표를 만드는데 어떤 수로 이길 겁니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격차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조작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 플러스값하고 그다음에 정의당하고 미래통합당의 차익값 마이너스값을 합친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플러스값하고 두 개 합친 마이너스값을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고 차익값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딱 계산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 함께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섯 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5,424표를 투입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인 겁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한 겁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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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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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5분의 1이 6분의 1이 가짜고 6분의 5가 진짜인 거죠 선관위는 46,110표가 관내 사전투표다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5,424표는 선관위가 좀 뻗었습니다 5,424표는 전부 다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정의룡 후보와 함께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2023년도 10월 10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몇 표를 넣었으니까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후보에게만 표를 집어넣어주고 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에 차익값이 크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를 다 합친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조작방법은 표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했고 한 후보에게만 조작이 끝난 상당히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나오네요 4.15 총선 인천광역시 연수월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2.34% 부풀리고 위조투표율 5,424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투표장에 오신 분은 23.78%인데 그걸 26.72%로 이런 뻥튀기를 하고 이게 2.34%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5,424표의 유령사전투표단을 만든 다음에 전부를 누구한테 쑤셔둬준 겁니까 더불당의 정의령 후보한테 쑤셔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령 표만 띄는 겁니다 0.48에 0.13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는 정의령 후보가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48장 받았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해 줬는가 하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73장을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경욱은 0.47 0.47 이정민은 0.47 0.47 왜 이렇게 이러면 똑같습니까 이정민이 6.6인 겁니까 다른 사람은 손을 안 댔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분들 보시면 어쨌든 참 선거결과를 만드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민경욱 의원이 지역구는 안 나오니까 비례대표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못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한 곳에만 집어넣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태경 이제 상황이 어떠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브랜드는 잘 만들었네요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입니다 서울 중성동을 경선 관련 하태경 기자회견 3월 10일 오후 4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몇 분 정도는 옹호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당에 보니까 기분이 어떠냐 그게 대세를 이루는 거죠 이게 최 이분이 하태경의 내로남불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에 관해 이야기했더니 출당시켜야 된다고 난리쳤던 사람 하하하 태경 이주성 4년 전에 부정선거 논란도 당시 수많은 증거에 불과하고 여전히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십니까 리민영 조로남불 조국경을 넘어가는 하태경 2020년 4.15 부정선거 때 부정선거는 거구들의 음모론이며 보수를 괴멸시킨다던 낮은 진흥의 인간이 있었다 정황영 개혁신당으로 가시면 좋을 듯 정한결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선거에 불복하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들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서는 겁니다 그게 주홍글씨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하태경 의원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한번 제가 찬찬히 지켜볼 겁니다 뭐 대체로 그냥 좀 항의하다가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냥 꼬리를 내릴 것으로 봅니다 그게 현명한 조치니까 그렇게 아마 할 걸로 제가 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세상일이란 게 하루 전 이 밝혀되기 하루 전입니다 약수동에 처음 인사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선거일까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수역에서 출근길 이사를 드렸습니다 비오는 굳은 날씨에도 셀카를 함께 찍으신 분들 화이팅을 외쳐주신 분들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런 경선 결과가 발표되기 본인은 완전히 이긴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몰표가 쏟아진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분들은 이형표가 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지지성을 하더라도 이형표가 다 갈 수가 없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저는 당에서는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나기 힘든 결과입니다 모집단의 80%가 통제하기 힘든 일반 주인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간 겁니다 이형표의 거의 대부분이 이해고 남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모집단의 80%가 통제하기 힘든 일반 주민인데 아마 일반 여론조사가 한 80% 차지했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하태경 의원의 의문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태경 씨 입에서 뭐 수학적으로 이상하고 확률적으로 이상하고 통계학적으로 이상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냥 제가 좀 이 양반 입에서도 수학적 통계학적 합리적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니까 세상이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구나 총선 결과 바로 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최종 입장을 좀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태경 씨가 어떻게 반응 내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꼴이 안 내리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하니까 하태경 씨가 물리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대 그렇게 하고 이제 가수 오디션 을 밝히는 데 크게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뭐 모를 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제 막상 당하니까 제가 봐도 야 이거 참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에 시민들 의견을 보니까 이영표의 95% 가운데 25%가 이해운에 갔다는 것은 좀 의아하네요 당연히 억울하죠 민경욱 의원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가가호호 공명선거 거대 공명선거 대한당에 입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카르텔을 만든 까부카 님이 말씀하셨네요 내가 지면 부정선거 남이 지면 언모련이라 하는 사람은 입당 자격이 없을걸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이찬영 씨 깨끗하게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과 뭐가 다릅니까 승복해야 그나마 미래가 있을 겁니다 마포를 갔어야 됐는데 후회될 겁니다 민경욱 당대표께서 직접 글을 남기셨네요 아이고 그랬죠야 이제 아셨어요 그렇게 민경욱 당대표가 당신이 당해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10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공수양면이 바뀌게 된 거죠 업무론자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부정선거론자들 벌레 취급했던 하태경의 2위 신청 그냥 저는 웃습니다 아주 엔지니어로서 선거부정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드신 최중구 전직 기술직 여러분들 공무원께서는 부정선거를 실상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 부정선거 퇴치를 위하여 하태경 의원도 투쟁합시다 오스트리아는 단 4표에 우편 투표가 개봉되었다고 그 의심만으로 대통령성을 다시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백만 표를 갈아치워도 보도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합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선거는 쇼입니다 선거운동 소용없습니다 권력은 선거조작위원으로부터 나옵니다 감투는 선거조작위원회가 하사합니다 선거조작위원회한테 아부야 당선됩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정거자료 모음집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축적해 주신 분이죠 아무튼 하태경 의원이 잘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잘 헤쳐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좀 공직자로 뛰는 사람이니까 정의로운 편에 서야 되고 꼭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러면 입을 다무는 수준 정도는 사람이 양식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냥 선거 부정을 까뭉기 위해서 그렇게 나대는 것은 일생일대의 패착이고 지금까지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니까 그동안 4.15 총선 이후에 하태경 의원이 그냥 내 뱉은 그런 말들은 평생 동안 본인의 주홍글씨가 돼가지고 함께 할 겁니다 사람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엎지런 물은 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정직하게 그렇게 정의롭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관외 사전투표 오늘 우연하게 여러분들 권우용 변호사님을 방문했더만은 한 분이 항의 선거를 강하게 남기셨는데 뭐 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이 며칠 전에 이제 관외 사전투표 문제가 많이 이제 공병호 tv에 다뤘지 않습니까 이제 사전투표 발급기가 40초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이제 뭐 21초 이렇게 된 것은 여분만큼 다른 데서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장영후 대표의 보고서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장영후 보고서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전산 분석한 사람이 류종현 프로그래머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왜 그걸 안 밝히냐 그렇게 아주 항의하는 글을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이영순 님이란 분입니다 내 방송을 보시면 전후 사정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지는 먼 거 아니까 류종현 님이 분석을 했는데 제가 방송을 한 것은 장영후 대표가 작성해서 보낸 보고서를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낸 겁니다 방송을 내보냈고 그 보고서에는 그 전산 분석을 담당했던 분이 류종현 씨다라는 부분이 명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예를 들면 이 우편투표 미스테리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11678통이 도착했고 그 가운데 익일 배송 정상적으로 배송된 것은 2568통인데 대한민국의 그런 우정사업이 갖고 있는 원칙인 24시간 내에 배송되는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것이 9110통이 있었다 그걸 이제 분석해 가지고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고 관외 사전투표지가 나왔고 그 관외 사전투표지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투표 봉투를 까지 않고 왕창 드러내 가지고 이런 뭡니까 더블당 후보가 표기된 우편투표 봉투를 그냥 채워 넣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지에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 작업 이 관외 사전투표가 이렇게 이런 시간차가 난 것을 제가 장영우 대표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 이영순이라는 분은 본인의 남편 대신은 류종현 씨께서 이 작업을 수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장영우 당 대표한테는 확인 안 했지만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류종현 씨가 관외 사전투표 작업을 담당했다는 것을 제가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영순 씨가 이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4.15 총선 당시의 공천과 관련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과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고 공병호 씨가 4.15 부정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다 그것도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심을 내려놓고 채널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속에서도 4년을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게 해서 노력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우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차고가 아니고 장영우 대표 함께는 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보고서를 장영우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프로그램을 누가 분석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본인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이 많습니다 jih님은 이름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jih 제야 전문고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관외 사전투표 전국자원의 분석작업은 류종현 씨가 했고 그 부인 되시는 이영순 씨의 반대 항의성 글에 대해서 내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영순 씨가 쓰신 글에 공천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나 이런 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니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최소한 한국 사람보다 저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그냥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 류종현 씨라든지 장영우 대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관외 우편투표는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리고 관외 우편투표는 우편집중국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문제가 밝혀진 거죠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함은 물리적 개수체계가 전혀 없다는 건 몇 표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표를 쑤셔놔도 전혀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정돈 해야겠다 이 관외 사전투표 건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아마 류종현 프로그래머가 분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이제 장영우 대표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좀 길었습니다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를 가지고 오전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여러분들 악하죠 악하고 참 앞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선거를 만졌는지가 다 이제 밝혀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지나면은 이제 누가 여러분들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 간에 바람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 날뛰고 닿는지가 다 밝혀지겠죠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 보시죠 꼭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태경 씨 입에서 여러분 후회하는 말이 나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과 진실을 뭉갯던 사람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겁니다 며칠 그러나 인간은 불라비아와 같기 때문에 그냥 눈앞의 편리함과 이익 때문에 그냥 나중에 산수 값산으로 갈 값이에도 그냥 뭡니까 눈앞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전부를 다 던지는 거죠 며칠 안 남으면 차칵차칵 가는 겁니다 누가 진실 쪽에 썼는지 누가 갖다 썼는지 하태경의 진실이 안 썼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아태경의 진실이 안 썼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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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